플로라가 이제 부모님 딴 데 상하시면서 이제 작은아버지 집에서 이제 신세를 좀... 아니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저기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... 잠깐만... 이거 술, 잠깐만... 저기 이거 뭐... 뭐 집들이 선물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거... 어, 집들이 선물. 그리고 저거랑 이제 위스키 한 병 또 드렸거든. 혹시 나이키 바지도 가져갈래? 진짜야. 오리지널? 이거 아저씨 이거 두 번밖에 안 입었는데? 이건 너 입어. 친구? 친구도... 긴고리 원숭이? 네 거야. 저거는 모른다마에서 산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나한테 현지 붙들어줬어. 별로 맘에 안 들어. 어? 아, 저건 안 되지! 어? 너, 저기... You know, 스미스? 스미스? 아... 내가 되게 아끼는 옷인데... 안 되지, 저거는. 아디다스. Here. 뭐가 맘에 들어? 새 거 아니야, 왜? 이거, 저거, 저거. 이거는 내가 승훈이랑 저기... 홍대 아디다스 매장 갔을 때. 아, 진짜로? 아, 저거 새 거에요? 되게 TMI더라. 아디다스. 과연 뭘 고를까요? 뭐가 맘에 들어? 하나, 둘, 둘, 셋. 이게 사실. 하나, 둘, 셋. 이게 사실. 이거 왜냐면 이거 주고 싶어도 내가 너무 많이 입었어. 그래, 저거는 평생 함께 해야지. 저거 있잖아요. 저게 이제 기한에게 팔린 김에 세 개일주라고 언제까지 입을 건지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니, 창을 참 잘해주셨네. 팔린 김에 세 개일주. 진짜다, 이거. 야, 바로 입어버리네, 그냥. 마음에 들었나 보다. 야, 이거는 아직 판매도 시작하지 않은 아주 핫한 상품이라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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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